여기다가 한 번 이렇게 연습 연습 한 번 해볼게 이렇게 엄청 두껍게 색칠을 하는거야 나 엄청 두껍게? 이 정도면 엄청 두껍게 색칠이 되고 있는 거거든 끈적끈적하면 붓이 아예 안 나오거든 그래서 적당히 물 잇고 중간에 비워주면 돼 한 번 연습 한 번 해보고 언니랑 똑같은 거 하면 되지 진짜 초등학교 이후로? 초등학교 이후로? 초등학교 이후로? 초등학교때도 안 했던 거 같아 아니야 해보고 재밌을 거야 왜 이렇게 잡는 거 같아? 잡는 것도 이상해 너무 웃었나? 아니 아니 잘하고 있어 해준다는 거? 네 계속 더 내려와도 돼 쭉 내려볼게요 쉽지? 엄청 쉽지? 연습 끝? 연습 끝 여기 한 중간쯤에 이 보라색을 조금 넣어주는 거야 물이 없는 건가? 응 물 조금만 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제 피치를 좀 넣어줘 위에도 한 이만큼 봐봐 중간이 하얘셨잖아 응 그러면은 조금 더 두껍게 올려줘 어두운 색으로 약간 나는 푸른 하늘을 원한다 하면은 옆에 거 파란색도? 응 파란색도 좀 타보고 색을 좀 타보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색을 찾는 거지 마음에 드는 색 응 그쵸 응 어두운 색 점점이지 이제 다음에 이제 더 진한 색감 될 거 같아 하! 아니야 아니야 해도 돼 해도 돼? 응 응 그렇지 와 잘했어 자 이제 좀 맑은 다음에 풀 리프 그리면 되거든요 얇은 붓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붓끝을 이렇게 우리가 모아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준다고 생각하네 끝으로 그려준다고 생각하고 음 그렇죠 난 난을 친다 어 난을 쳐도 돼 나도 난 친다는 마음으로 했거든 이거 4극 어? 비슷해 쉽지 않네 막 그려봐 그냥 막 만화해 응 그림이 안 나오고 있었어 아 진짜? 왜 이렇게 안 되지? 끝에 들어 끝에 들어 좀 두꺼워 응 좀 두껍지 응 이렇게 얇아? 끝으로 끝으로 그러니까 꾹 눌러서 하면은 두껍잖아 응 그러면 얇은 끝으로 진짜 오랜만이다 그치? 나 완전 초등학교 때 이걸 안 한 것 같아 초등학교 때도 이런 물감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?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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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흰색으로 흰색을 일단 묻혀 응 그 다음에 손이 필요해 손으로 엄지 손으로 튕기면 안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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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어 그렇게 뿌려줘 이게 더 재밌어 그리고 위로 좀 더 많이 뿌려주면 돼 더 붙여가지고 맞아 튕겨주면 돼 그렇게 튕겨주면 돼 어 이거 너무 예쁘다 아니 이게 너무 예뻐 하늘이 이게 더 재밌다 어 많이 많이 뿌려주면 돼 쉬워서 그런거야 아이고 재밌다 너무 과해? 아니 아니 과하지 않은데? 재밌다 끝 세번이가 어때 처음에는 막 진짜 어렵다 생각했는데 응 막상 그려보니까 아니지 뭐야 어머 너무 예쁘지 오 이쁜데? 내가 한 건데 오 내가 한 거야 오 오 이쁜데 이쁜데 이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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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